쥐 안에 있잖아, 쥐가. 왜? 몰래. 여기 있어, 쥐가. 내가, 집에 내가. 무서워하지는 않는데. 난 쥐. 나 그 햄스터. 또 쥐처럼 생겼잖아요. 그래가지고. 우리 딸내미가 그거 키우는데. 막. 처음에 오셨어. 처음에 오셨어. 이랬네. 딸내미가. 걔를 놓고 여행을 갔는데. 걔하고 말은 하고 있어. 잘 있던니? 이거 봐 먹어야지. 왜 안 무서워해? 안 도망가래. 어? 저기 정이 생겨. 저기 정이. 진짜야? 이제 조금 빨리빨리 거리는 거야. 며칠 됐는데? 오늘 아침에는. 저기 샵 앞에 있었다고 했고. 그런데 안 도망가? 저렇게? 과자 없어?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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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저 봉지. 저거 과자야. 이것도 과자야. 저것도 과자야. 어디 있나? 야. 살다 살다 이제. 야. 정죽대가 없으면. 쥐까지.